허영 국회의원이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주차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. 개정안은 국가나 지자체 예산을 지원받아 주차장을 설치하거나 주차 대수가 80대 이상인 주차장에는 태양광과 풍력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. 허 의원은 우리나라는 태양광을 비롯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이행 실적이 저조한 수준이라며 개정안을 시작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더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.